어허 귀여워 100인데 소리가 좀 작네 자 오늘 해볼 게임 데스 올 트윗 해본 아이스 데스 후속작인데 이게 내년인가 좀 걸리는 걸로 기억하는데 데모 편을 풀어가지고 이번에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 좀 불편해졌다 오호 퍼신 와 귀여워 좀 느낌이 다르다 오우 오우 스퀘어리, 그 마을의 상태를 봤어? 모두 어디로 달아난 걸까? 마치 모두가 사라져버린 것 같아 스토리움 때문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응 해야 할 것부터 하자 이 일은 그 페커보그 녀석한테 가수 물어보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일단 이 불쌍한 영혼들부터 도와야 돼 어느 쪽이든 이 사탕을 모두 팔 다른 녀석은 없어 어, 이런 일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 오는 길에 있는 호박 안에 빛을 본 것 같아 마을 중앙에 있는 그 호박 말이야 누군가 그 안에 있다면 미스티 잡스가 아직 자신의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겠지? 어우, 이걸로 움직이네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어, 돈 주네? 오우 귀여워 돈 더 줘, 돈 더 줘 돈 더 줘 너 가보자 오, 캔리가 떨어져 있네 누구세요? 잡스? 약간 다른 분이 생각이 나는데 안녕, 스케어리 내가 어떻게 아직도 스토리움에 중독되지 않았는지 궁금해? 그건 바로 대신 음악에 중독되었기 때문이야 미친 음악의 날 구원해주리라고는 생각 못했지만 이렇게 됐네 이 난장판을 봤어? 뉴 친구들이 집을 버리고 떠났어 우리 중 소수만 남아 하지만 걱정마 우리의 이 아름다운 마을의 개성을 보여주는 헬로우타운의 정신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테니까 아, 이거 좋은데 글이 너무 길어서 약간 가독성 다 떨어짐 미스터 조 바이트댐에게 가서 이걸 먼저 수리하는 게 좋을 거야 일단 헬로우타운을 버리려는 거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합리적일 거야 폰트도 좀 바꿨으면 좋긴 하던데 캔리 먹고 이건 뭐야? 이게 뭐야? 네크로소프트 스케일 상점 이 도서관은 신비한 일이 담빈 지식으로 가득 찹니다 하아 아이템을 먹어야 락이 풀리네요 봐보죠 돌아오게 돼서 정말 기쁘군 조조하지마 잠깐 졸았을 뿐이야 이렇게 죽지 않는 상태가 되면 무기력해지기 마련이지 세상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네가 가져다줬잖아 가져다줘서 고마워 자, 이 얘기를 해보자 미스터 캐... 패커버그를 모두 엎드리고 싶다고 했지 이런 작은 유령한테는 아플 거 없지 그런 사정이라면 네가 이걸 가져다준 이유를 알겠어 걱정하지마 금방 헬로우타운에 네 영혼을 되돌려놓을 테니까 아, 그나저나 인벤토리로 업그레이드하고 싶다면 언제든 여기로 와 가 좀 마시멜로우한테 말을 걸어봐 내가 돌아왔으니 이제 안심하고 있을 거야 이젠 이 차례야 가서 그... 너의 그 귀신같은 분노를 해방시켜 네 귀신같은 분노 귀신같은 분노 귀신같은 분노 자, 그럼 준비됐어? 시작하기 전에 준비가 다 됐는지 확인해봐 이제 떠날 거야 무기랑 스킬을 현명하게 골라 다시 돌아오려면 시간이 꽤 걸릴 테니까 어... 그래 얼마든지 걸릴지는 두고 보자고 어, 스킬 선택이 있네? 뭐 방망이 치는 건가 본데 이건? 뭐가 나는 거예요? 아, 이거 보인다 어하 음... 데블튜브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조회수를 올리는데 좋습니다 아, 이건 좀 별론 듯 이건 부메랑인 것 같아 이것도 별로? 이게 차라리 낫지 않나? 이봐, 이봐, 이봐 스퀘어리, 이봐 여기로 오는 중에 큰 상자들 봤어? 큰 녀석들을 처지하면 멋진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녀석들은 금속으로 된 피나타나 마찬가지거든 페커버크 모양의 피나타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어 어, 피나타가 그거 아닌가? 그 외국에서 그... 논 가리고 말처럼 생긴 그 안에다가 사탕 넣어서 이렇게 터뜨리는 거 그걸로 기억하는데? 그치, 종이 있네요, 그거 맞죠? 아, 대쉬는 시프트 아, 이것도, 이것도 좀 쉽지 않네 주요 공격 보조 강타 어, 업버커 아이 아 아하 아, 오케이, 오케이 터뜨리 오오오허오 아, 오케이 가보죠 까먹었어요 잠깐만요 F 였나요? F 였어요 좋아요. 좋아요. 신은 뭐냐? 아무것도 아니네. 아 여긴가? 아 이건가 보다. 오케이. 오호호호호호. 살벌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넘어가요? 잠깐만. 진짜 어떻게 가? 아니 미친. 뭐지? 됐다. 뭐야 이거. 타격감 왜 이래? 아 아파. 오케이. 오케이. 뭐야. 아 아파. 아 아파. 아 아파. 으아아아 개많아 몸 아파 으앙! 굿! 와 너무.. 너무 무서워 저 위로 올라가야 되구나 너무 어려운데요 생각보다 근데 타격 칸이 거의 없어 오케 지나가면 되나? 어 잠깐만 근데 나 아까 밥을 덜 먹었는데? 어디로 가볼까요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상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상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상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상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상점이 있었음 들어감 은혜 시훈 이디 오 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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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이 녀석 뭐 얼마나 좋은 거 주려고 상점이 이렇게 안 나오냐 상점이 이렇게 안 나오냐 아야 피 피 피 아야야야 헉 뭐야 저거 강아지 위로 갈까? 어? 아래도 있다 어디 갈까요? 이번에 아래? 위? 아래로 갈까? 위? 어디 갈까? 아래? 오케이 아니 상점이 안 나와 오케이 오 나무조각 저 강아지는 뭐야? 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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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부활없어요? 아까미 시켜리 이 세상엔 헬로엔 정신을 되찾아오려면 많은 재료가 필요할 거야 엄청 많이 말이야 아 이렇게 해서 슬롯을 여는 거구나 내가 아이템 가져올 수 있는 거래 한 잔 멀었네 뭐 줄 거 없어요? 뭐 좀 주세요 어 존다 이게 차라리 맞나? 어? 나 안 정했는데 아이 젠장 하하하하 이거 귀여워 이때 무적인가? 저 때 무적이면 인정한다 진짜 하자 아 뭐 나오고 아 근데 타격감이 해바나이스테스 마냥 엄청 좋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어휴 어휴 아니 아니 전화해 각자 으악!! 얘는 보스컵인가 본데? 데려와 있는 녀석아 오케이 전혀 잡아야되는데 으악! 깜짝아! 놀래라 중앙으로 가볼까? 어이 씨 깜짝아 오오 맛있어 오씨 오씨 너무 아파 안 돼 박진우는 안 돼 박진우 잠시만 조졌다 아 저 개 좀 개피해요 개피해요 개피 제발 지나가주세요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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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파트 나이스 조건 얍! 오케이 그렇지, 곧 죽여라는 법은 없지 좋아요 아, 난 얘가 진짜 제일 싫은데 오케이 어디 가보지? 위로 갈까? 아래도 있나? 아래로 갈까? 아, 얘는 진짜... 어머, 세상에, 저거 봐 어, 포트리스요? 어, 뭐야? 오, 금속 덩어리 비상 오조네? 아, 진짜 끊어놨는데 저것만 지나가면?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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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친거 아니야? 헉? 후우... 오우 씨 큰일 날아이뻐 언제 오냐? 이 날 만에 기다렸다! 그렇지 그렇지 허허허허 어디로 가야 됨? 하 미친 위에 개많아 끔찍해 여기구나 아 잠깐만 미친거 아니야? 어? 죽었나?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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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일로와있다 지금 일로와 일로와 육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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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지평구 때린 쟤는? 아 아 아 지평구 때린 쟤네? 손으로 잡힌다 손으로 잡힌다 손으로 잡힌다 잡힌다 벽에 손으로 잡힌다 손으로 잡힌다 위로가자 아래로가자 위로가야 되네 그래서 삼정과 초보는 없어? 뭐지 불안한데 버스전인가 나 그냥 뭐 불안한데 뭐지 불안한게 왜 이러지 아 어 으 으 으 으 으 어떻게 해. 어이구 아잉 진짜 자식 저기 어 얘 버그다 키키 멍청이 허전 오케이 아 이제 진짜 벗은가보다 아닌가? 누구세요? 안녕 의진 모든 종류 포션에 저렴한 가격을 팔고 있어 천천히 잘 골라봐 어허 드디어 아 뭔데 이게 아니 이게 뭔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어 데미지여 그냥 다 사먹어 나아키 오 이게 뭐야? 이 반항적인 박쥐는 친구 아 박쥐친구는 같은 편이 되어 싸웁니다 오 사탕 조롱률이 증가한다 박쥐지 스티븐 펌킨은 오래전에 정신이 나갔습니다 스토리움에 사로잡힌 건 시작일 뿐이었고 이어서 곧바로 스티브 펌킨은 군대를 모으고 과학적인 판단을 그만두었습니다 스티브 펌킨은 쓸쓸한 웃음을 지으며 포션에 둘러싸여 더 나은 공식을 찾아 밤을 보낸다고 합니다 어허 약간 TMI 같은 느낌이네 어허 아닌네 도스였네 이게 뭐고 뭔데 이게 와 좋아 좋아 박쥐니 더 때려 뭐야 이게 나 설마 죽었어? 어이없어 아니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가 뇌척수 1등 되게 필요한건데 달콤사탕님 3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보스를 죽여야 되나봐 어 복구하자 싸우다가 지쳤어? 디토스 버스에 온걸 환영해 우린 멋진 독점 음료로 체력을 늘리는데 관심있어? 사탕이 필요하네 사탕이 없어요 와 진짜 적다 칫콩만한거 줘봐라 아니 무기도 좀 바꾸고싶어 무기 너무 개하찮아 어이없어 나은l 마주DD 가보자 칫콩 칫콩 도구 오케 돌아 좋아 아 왜 저게 안되는데 어 버그다 아 이 자식이 감히 나를 감히 나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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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뭐야? 어? 이거 아직 뭐 얼리니? 얼리? 데모? 데모니까 뭐 아래 내려가자 어? 잠깐만 조심해야 돼 절대 조심해 절대 조심해 잠시만 숨 참고 로브다이브 아 진짜 오오스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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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먹으면 맛있을 거 같은데 오케이 힝 힝 제발 아 진짜 난장판이다 으악 잠깐만 강아지 또 올텐데 쉽지 않네 어 거울이었다 히히 보내가이 일로와 일로 안와? 돈 좀만 더 벌까? 진짜 조금만 더 벌면 될 것 같은데 오로지 쇼 아 보스만 진짜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어 이게 뭐야 임의로 적을 공격하는 늑대를 불러온다 오 붓 이어 와 그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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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개쩔어 아 근데 좀 엄청 좋다 같은 느낌은 아니다 좋은데? 취소 어쩜 심해 미쳤네 늑대 와우 와우 또 네 아씨 판정아 네 으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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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헥 으헤헤헤 또 어떻게 올라갔냐? 올라가고 싶은데? 됐다. 포크하자. 구이. 난 항상 게으른 전사에게 어려운 직업을 맡겨. 게으른 전사는 쉬운 방법을 찾아내거든. 마법 스킬. 유령의 분노가 1초 더 지속된다. 이 상태일 땐 5% 데미지. 제가 꺼웅. 어? 유령 폭발이 그렇게 따지면 더 좋은 거 아닌가? 여러 개 발사체에 발사하는 거니까? 좀 켜놓은 징? 가자. 나 확실히 아직 데모인 게 티가 나는 게 막 그렇게 막 타격감이 좋은 것도 아니고 효과감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음 음 음 음 하얀 하얀 잘했는데 까비 잠시만 아이씨 까비 몰라 아우 조심 어흑 이렇게 아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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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얘네들 제일 아파 하흑 아흑 아흑 족 오 저건 뭐야? 아 고양이야 귀여워 체력 및 사탕 드롬유를 증가 오 굿 굿인데요 위로가자 게임 이름은 방지에 적혀있습니다 스팀에서 지금 데모 버전으로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게임이고요 으악 굿 굿 와우 탭시 스프라이트님 13결고습 감사합니다 닉네임 바꿨네? 띠용띠용 무슨 바람이 불어주네? 치 닉병당했다고? 아하 그럼 튕 줄 수 없지 아 저 박쥐 눈치도 없다 됐다 난난난낭 아 아 이 자식 이 자식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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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몰라고 있는 녀석 게임이 나쁘진 않은데 엄청 좋다라고도 평가 아직은 좀 이런 것 같은데 조금 애매해요 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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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올라가지 와우 미친 아 아 아니 헤븐 아이스 데스가 너무 좋았었어 브로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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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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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좋은데? 체력이 너무 빵빵차 고양이가 일단 제일 짱인 듯 새가 되는 포션일수도 있어 일단 이거 어 최대체력 나이스 아 뭘 먹지? 일단 이 도마뱀 어 스킬 충전 나이스 둘 중에 하나다 민첩승 나이스 가자 아 가야 된다 이제 가야 된다 이건 뭐지? 적에게 절망을 주는 소울메이트 특수 능력을 사용할 때마다 10초 동안 공격력이 증가한다 어 괜찮은데? 부숫자와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아야 된다 어디? 여기 다음 다음 아 제발 이거 안해봐 요거 나와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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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뒤졌다 넌 야호 어 내 척수술장기 아닌가? 요건가? 나 대장강 안녕하세요 응? 이봐 스퀘리 말해봐 필요한게 뭐야 저 다해요 오 호박지팡이 오 난 근데 검 같은게 좋은데 야 이거 뭐야? 와 야 제이조맨 거대하고 피해 검 줄이는 전깃돕이다 이건 뭐야? 스토리움 검 오 이건 약간 원거리형인가 본데 오 오 어 이거 괜찮은듯 아 소드도 괜찮고 소드는 공속이 좀 괜찮아 보이네 망령의 복수 갖고싶다 에어븐 튀긴다 에어븐 튀긴다 뱀파이어 검 오 상상할 수 있는 검 중에 가장 잔혹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적의 생명을 빨아들입니다 오 이거 개쩌는데? 이 검이 진짜 최종 그건 듯 거의 아 이건 친구가 뭐 도와주는 건가 보네 이 조그마한 친구인가 봐 여기 여기 이거 그냥 공격력 겁나 센 그런 것 같은데 묵직한 느낌 응? 근데 일단 아무것도 못하죠 어허 응 컨덴 쟤는 뭐야? 넌 누구니? 그냥 마을사람인가? 와 사탕 진짜 많이 필요하다 응 이게 제일 궁금한데 나는 넷척수 철장 넷척수 철장 이거는 지금 필요 없어 보이고 넷척수 철장이 어디서 오는 거지? 보스 보스 최종 보스한테 가야되나? 한바만 더 해보자 한바만 더 해보자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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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그 고양이 е웠는데 어 바다어 아 바다하 안 사야됐나 퍼 너무 아파 오 오케이 오케이 오 맴맨 맨 맨 막 그냥 와 또 또 또 와봐 또 또 해봐 또 어디 사람을 물려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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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 아 거글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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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구울렀다 구워? 일로와! 딱땡 오! 오우 오우 어째? 굿 굿 굿 굿 굿 굿 어디로와야되지? 어디로가야아 아저씨 아저씨 어메? 윙가? 어? 어멤메? 어디로가네요 윙가보다 아까 위에 길이 떠온대 아니 미친 이거 어떻게 봐야되지 뭐지? 어허 빡세네 어? 쟤 뭔가 쳐야될거 같은데? 아니 쟤 쳐야돼 굿 굿 굿 굿 굿 굿 굿 또 굿 굿 굿 굿 굿 올라가고 올라가서 이거 어떻게 찾아 미친 빡세기도 하다 됐다 뭐 없지? 어머 얌 leather 오케이 퍼부 됐다 퍼부 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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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으으 강아지 오? 바본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바보다 하하하하 와 바보 쇼 쇼 쇼 쇼 아리다 흠흠 쇼 쇼 쇼IC 어 강아지 너 일로와 음식 계속 사람들 괴롭히고 어? 아 아 저거 때릴 때 옆으로 못 이동하는 게 너무 답답하네 아 저놈이 혈장이 뭐지? 아 저걸 너무 알고 싶은데 어 영혼 에너지로 만들어진 칼다를 갖춘 무기입니다 소유자의 생명이 25% 미만일 때 오 hoffe 그새 오케이 일단 이정도로만 하고 이거봅시다 아 재밌었다